오늘도 바로 그 챔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폭탄이라아아아아아 진짜 폭탄이네요 미팅가면 미팅가면 이런 폭탄이 나오거든요 제가 또 얘기를 듣기로는 얼마전에 있었던 인천도 선인체육관 그것도 허물었거든요 그 폭탄을 설치할 때 직접 참여하셨다는 아 이래저래 선인이 핫하잖아요 아이 선인 핫하죠 구멍은 더 틀려야죠 시구 누가하죠? 저로 이미 섭외가 되있습니다 정말요? 네 한국시리즈? 제가 때 일본 아유 죄송합니다 몇번 몇회전때 아유 제가 아유 시구시구 시구 처음에 처음에 딱 그냥? 처음에 딱 가서 오 그냥 첫번째 경기 때 오 시구로 거기서 던지나요? 네 진짜로? 던지고 어디에다? 투수한테? 아유 저 멀리 그냥 사과 제대로 해! 아 괜찮네 개념 그리고 며칠 쉬구 또 몇 년 쉬겠네 몇 년 쉬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몇 년 쉬구 이질혈의 방심을 유도를 하고요 그럼 이제 어 들어왔는데요? 좋은데요? 좋은데요? 킬라정 오 센스 방금 W W로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건트롤 슈퍼플레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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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리사나 죽었죠? 네 그렇죠 죽었죠 투리사나 죽었죠 아아 포마아 포마아 졸렬하네요 와아아아 이거 일길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 피하고 은바피하고 이야아아 큐던지고 이야 정조중으로 마무리 너무 슬픈 얘기기 때문에 아 이런 아유 뭐이 이게 설마 범위단 삼각 바로 그 삼각형 이게 그 풍원량만 한다는 그 범위단 리신만이 할 수 있다는 아아 범위단 삼각킥을 뻥이에요 뻥뻥 뻥뻥뻥뻥 뻥뻥뻥 뻥뻥 빠게띠 농신뻥 뻥빠게띠 뿅 점멸 뿅 날아가다 훈 선수도 이 보수를 보고 훈훈함에 훈둔지둥에서 훈모를 흘렸다는 그래서 다음 경기 때 훈생챔프 네 직수를 꺼내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승리 가져가면서 G.C.의 하드캐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방금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돼직스가 흐흐흫흫흫흫흫흫 데딕스가 저팔기 아니구요 그라카스 아닙니다 볼류비가 아니구요 흐흫흫흫흫 나이스게임TV